이깁니까? 다음 주부터 도망강 세관 감시처소로 출근하라는 통치서요 그게... 정말입니까? 그동안 혼자 고생 많았어 땅주신 시절 변화였네? 깜짝거리는 게 신경이 없어 언제까지 갈 수 있겠지요? 남주선이랑 그런 것들 우리 거래합시다 아들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내 무슨 말입니까? 간척이라뇨 지금 대정신이야? 반동분자로 물려 너까지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돌아가라 손짓고 화음 잡으려 했네? 잡아들리라 근데 왜 이렇게 됐지? 알아볼게요 또요 진짜 잘생겨요 감사합니다.